야 그거 더 먹어. 너 내가 이렇게 못 먹을 줄 알았다. 내가 두 개만 시키자고 했지? 너 꼭 이렇게 맨날 욕심나고 못 먹더라. 뭘 두 개만 시켜? 내가 스테이크 더 시키자는 거 두 개씩 시키자는 거 형 말 들어서 하나 시켰구만. 그래! 그래 그래서 하나 시켰잖아. 그니까 두 개 시켰으면 어쩔 뻔했냐고. 지금 네가 다 안 먹잖아. 아니 아직 난 커피 먹는 게. 너 아직 안 끝났지? 어. 싸운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. 진짜 그냥 말하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제가 먹을 테니까 제 템포를 방해하지 마세요. 고기는 다 드세요? 제 식 템포가 있어요. 오케이 알겠어요. 그리고 비슷하게 먹었어 지금. 말 하느라 자꾸 치킨 끊지 마시고 드시라고. 그래 형 치킨 하나도 안 먹었네 지금. 치킨 먹었잖아 형 버렸잖아 형. 하나 먹었잖아 나는 두 개 먹었어. 아니 하나 더 먹었어. 형이 고기 먹을 시간인데 나는 치킨 먹어서 시간을 한 거라고. 아니. 고기 있어. 목 딱 차요. 아아. 형 기독교잖아요. 맞아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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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